전투기 탈지 원래 했는데 내 뒤에 붙은거 어 일단 99질박아놓고 지금 내가 빼놓고 내가 새롭게 해먹을때면 시작할게 아이요 2배로 맞아요 내가 99질박아놓고 보내주면 어디가라고 하지 하나님 팀에 왜 이렇게 운만 놓고 치아 넣어놨지 2배로 2배로 포함도 와 이거 설마 막혀 라구리만 있나? 2각도에서? 도망간다 잡았어? 패킹한다. 아 저기 핑스킨에 알파번이랑 알프라본 사이에 높아란 거래네. 한 일쯤이었는데? 안 보이네. 조심해. 그 가운데에 핵싱 찍는 애들도 있는데. 소프라마도 있다. 굿 우리팀 굿. 정엘. 알파가 한쪽에서 계속 구간 넣고 싶은데. 그 라곤도 내가 왔으면 가격이 나는 것 같은데. 아 얘네! 정엘. 그 근처에 무만둑소는 있었어. 지금 알파원 위주. 정엘 좀 잡고 싶은데. 기한 안 돼. 아군 정엘이 알아서 잡겠지. 오 잡았네. 대신 콘도르를 맞췄어. 콘도르를 맞췄는데? 응. 아군. 아군. 마스크. 아군. 저. 대신에서 또. 저. 나하고. 저. 대신. 이럴 lesb 주의 시려주자 21d인데? 연막 피우는 거 전기야? 굿 아니, 아무래도 계속 그렇게 같은 곳에서 주정을 하면 원숭이로 알겠다, 하 reconstruction 와 개꿀맛 멀티킬 군병들 뭉쳐있는거에다가 로켓 쏘고 가니까 세명들 너무 꿀맛이다 뭉치면 죽는다 야 사실 전쟁도 그렇잖아 울어져보니까 상대 공중전쟁을 살려있는 상대 공중전쟁을 살아있는데 뭉치면 죽는다 믹치는 순간 바로 제 1순위 타게트 소프람은 열심히 찍는데 쏘는 애가 아이고 아 카르템이 막 다 뺏겼다 아아 왈리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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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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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메이스 고도 올려야겠다 만약 고도를 올리면 안되지 거리를 올려야겠다 고도는 이제 상관이 없다니까 고도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거리를 올려야겠다 으아 아니 왕타에서 피하고 싶으면 요샌는 낮게 나와 왕쩔 막 보탱니다 그 사람한테 73개가 넘 anecdote 무섭다 왔어요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갈나보네 들어왔는데 제발 아무도 내가 잡아버려 거기 내가 터뜨렸어 와우 그 건물 안에 그 빙 그 뭐야 깨진 그 빙단 사귀를 로켓 넣어서 터뜨렸다 우리 유도 있는 거 뺏겼어 우리 델타는 아니고 뺏기 야한테 그 아까 그 지성 방면에 있잖아 제가 지금 델타 이쪽으로 이동한 거 있잖아 상대 베이스에서 헬기 수리 하나 남았네 헤드원 다 내렸어 장비를 내려버린다 그렇게 사고상 뜨고요 장비를 내려버린다 장비를 내려버린다 장비를 내려버린다 장비를 내려버린다 간점 핸드폰 킬은 에바고요 가래 ? 에 바라며 에 바라며 에 바라며 저도 오지퍼 딜 넣었는데요 에 바라면서 또 노네요 다 잣을'd 아.. 이렇게 EPS네 트위스트하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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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지에서 찍는가 뒤쪽으로 아까 로반농판 아, 나... 뭐지? 내려가지 않았어? 어 다.. 다 뛰어내렸어 세 명 있었는데 맞겠다 미지날라 근데? 내가 너 구도 올리지마 너 구도 올리지마 너 딸 너 구도 올려 치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 구도 올리지마 차라리 거리 벌리고 내려와 센터 브로가 세금 Videos 슬리어 그렇게 이해해줘 난 너의 spong인이 성격할까? 네? 아 거기까지 갔었구나 이거 피해 리다 탱크 아버니 잡을 만하지 않나? 아버니 잡았어 상대방 공중랩이 나오지 않았어 헬리킥? 헬리킥? 와 저건 램이 잡았다 저걸? 저걸 이름? 꽤 높게 날지 않았어? 어? 와 진짜 시음의 시빌이야 헬리킥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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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유조선 그냥 버리면 안되나? 저 유조시티선? 저 유조선 그냥 버리기 집합 덕점이긴 한데 한 번만 끌지 말고 줄줄 Isa 1번 빠지면 두고 옮겨 어떻게 들어갈거야? 안하고 내가 부섰어 FOLLOW HIM! HOSTLE LOCATED! 스포티는 HOSTLE! 스포티는 HOSTLE! 스포티는 BLEP는 BLEP! 이 BLEP는 BLEP에 집중하단 2위에 있는 위치점이 L.O.P 스포티는 AST, BLEP는 BLEP는 BLEP! 스포티는 AST, BLEP!! 스포티는 BLEP는 BLEP는 BLEP! 저거 뭐야? 마켓이야? 마켓이네? 브라보 1? 내렸다? 브라보 1 저게 마켓인데 내렸어 Karl-Fran Abernary 금방 L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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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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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 1탱이야? 네? 다리 쪽에 어디 다리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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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피 따놨어? 지금 좀 있는데 지금 좀 있는데 계속 타줘? 나? 나 아이스클 저 큰 길부요? 그 수출선으로 가요? 그쪽이 상대에 좀 많이 가요 전 쪽이 나 전 쪽이 나 쫓아온다 뭐 쫓아와요? 아 얘넥 불어박았네? 하나 또 나오고 있네? 응 타만 좀 밑에 기어다니고 멀리 있어요 타만 좀 근데 신기하리만치 견제가 없다? 왜? 나 안나올 것 같아 견제 꽤나 당하고 있는데 아니 나플레오를 거의 안써 지금 초프람은 누가 걸긴 하는데 안써 네? 너가 당할 거야 내가 당한 건가? 맞네 잘 안볼라 이제 처음 썼어 참 폭달 Gomez 전 쪽이 되게 이장색이 잘 안보이는 SKL escrever 맞나요...? 나도 하얀색이지 나 하얀색 아니야 昨 memories 무슨 그 전글무늬? 그런거야 URED 브룰로 바뀌네. 바로 방향 들어오고서 리즈도 날라온다. 브룰로는 잡았어? 저거 와켓 뚫는거 아니야? 지금? 뭐라고 원조래? 경계선. 어 맞네 저거 조풍꺼네 진주? 탄다 이제. 우리의 패기! 발현 미쳤다. 거점이 왜 이래? 저거 시추선 먹느라 바빠서 그래? 우리 브룰로가 역전을 해주지 않을까? 브룰로가 한 건 해줘야 되는데. 아 제발 저 시추선 좀 안 먹으면 안 돼? 굳이 저렇게 계속 털려가면서까지 먹어야 돼? 쟤 쌉손을 먹으면 돼? 더욱더 미쳤다. 더욱더 미쳤다. 아 어떡해서 안 죽는거야. 길이를 먹지 못해. 아 이게 옷이네. 90퓨 박아간 옷이야. 상대 저거 전투기야? 내린거야? 내렸나본데? 탱크는 뭐야? 탱크 반피 핵이 나왔네 에이패스 뜨면 너가 잡아야 돼? 내가 헬리 잡으라고 에이패스가 끝날까? 안 끝나면 안돼? 리즈조심 내가 들어가셨기엔 아직 게임필 굿 헬리 뭐야 저거? 헬리.. 헬리 지지마 그쯤에 공병이.. 한가득이야 그쯤에는 공병이 한가득이야 그쯤에는 공병이 한가득이야 그래서 굉장히 많아서 하나 먹고 갑니다 랄군의 핵킹에 와우 핵킹 아 던피가 나서는 거구나 여기 마켓 있어 마켓 솔킬 땄구요 포버랭 이었구요 맞았어? 아 또 90딜 넣고 것이야 치켓은 우리가 승리다 치켓은 우리가 승리다 굿 굿 굿 0데스 굿 어시퉁이야 어시 아 아 아